네, 많은 면이니까 적으면 한 3천명까지 안녕하세요 술집이에요 술집이에요 제 생일이니까요 외로운 생일을 보내고 있어요 하지만 전 외롭지 않아요 왜냐구요? 아저씨 한 명 있습니다 이 친구가 면도를 안 했어요 네, 면도 안 했으니까 네, 이렇게 막 누구랑 있냐구요? 아무도 모르겠죠? 얼굴은 너무... 찬이입니다 황찬성씨입니다 황찬성씨예요 찬성씨 인사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면도를 안 해가지고요 얼굴을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도 나름 동생을 챙겨야지요 어쨌든 네, 저 오빠 안 잡니다 저희가 술집에서 술 먹고 있으니까 안 자고 있겠죠? 자, 술 달라요 홍찬성 홍찬성 자기숨도 따라요 아직 많이 안 먹었습니다 네 왜냐면 가길병도 안 되죠 가길병도 안 됐대요 가길병하고 집에 가요 저희는 아이돌이니까요 어디서 거짓말을 해? 가길병을 취하지도 않은 거지 왜? 그냥 봤어 네 아 저희 저희 옛날에 한 번 저희 무대에서 같이 섰던 우리 태순이 형도 있어요 우리하고 팀이었죠 네 네 저희 버리고 이제 에일리한테 갔어요 네 내가 버렸어 내가 언제 버리고요 보여줄게 보여줄게 내가 언제 버렸어 버렸지 알아서 갔잖아 네 하지만 어쨌든 뭐 여러분 다 장난입니다 여러분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안주로 뭐 먹고 있냐고요 저희는 굉장히 비싼 거 먹습니다 네 문어 숙회 그리고 곰탕 곰탕은 서비스였어요 제 생일이라가지고요 그리고 자 그 다음에 먹물죽 먹물죽입니다 먹물죽에도 문어가 좀 있어요 아 그래요? 네 문어 머릿고개 좀 있습니다 그렇다네요 네 몰랐던 아니 죄송합니다 그 시간을 가리 시간 좀 주시고요 야 죄송합니다 가리시죠? 네 그렇게 말하면은 잘 안 들려가지고 아 예 야야야 찬성이 살아있었구나 나왔네요 네 저는 살아있었습니다 목소리만 웃으면 목소리 찬주추를 하겠습니다 네 저는 살아있었고요 여러분 제가 말이죠 오늘 태균형 생일이라 오늘 뭐하냐 내일 생일인데 아 뭐 오늘은 아무 계획도 없다 라길래 아 이 외로운 형을 또 함께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같이 어 어 술방을 찍고 있네요 예 술방은 항상 사랑입니다 여러분 네 네 자 어 이 와중에 자 그러면 짠이나 한번 할게요 자 생취우 일하고 있어 와 아 아 그리고 여러분 어 희소식입니다 네 방금 전에 어 그 선글라스 사진 올렸던 거 있잖아요 네 비슷한 걸로 트위터에 선글라스 사진 올렸는데 비슷한 걸로 제가 어 주문 완료했습니다 여러분 예 멋진 자켓과 바질 그리고 어 선글라스 그 혼연일체된 모습을 여러분이 어 뭐 오늘 주문 방금 했으니깐요 그 적어도 일주일 안에 볼 수 있지 않을까 아니 댓글이 그거 찬성 오빠가 씁니까라고 아니요 그건 태균이 형이 씁니다 예 그 제 생일이 아니라요 예 태균이 형 생일이거든요 예 예 제가 그 선글라스를 받아서 한 3개월 열심히 쓰고요 찬성의 생일날 똑같이 돌려주겠습니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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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건 생각 못했네 아 예 아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예 어 그렇습니다 어 오빠 첫 잔은 원샷이겠죠 첫 잔 아니에요 예 선글라스 구했냐고 흐흐흐흐흐흐 보내고 있습니다 예 예 좀 딜레가 있어요 아 지금 배송 접수됐을 거예요 아 예예예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너무 많이 떨었다 아유 인생 뭐 있나요? 과학 택자 하는거죠 그럼요 네 이건 그냥 사랑입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 네 어팔을 봐 어팔을 봐 어 자 이제 저희 둘은 가겠습니다 사실 어 멤버들이 하하하하 온다고 했거든요 예 온다고 했지만 예예 온다고 했지만 우선 장우영씨 연락 두절 예예예 리쿤씨 침대 뻗었어요 침대 뻗었어요 기다리다가 네 예 벗었습니다 예 그리고 김민준씨 목이 아프대요 네 목이 아프대요 네 목이 아프대요 주노가 주노가 그 내일 아침에 촬영이 새벽에 김과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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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어야 되거든요 내일 첫 촬영이에요 내일 첫 촬영이고 그 다음에 삼성의료원에서 우리 모두 함께 만나죠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내일 삼성의료원에 오시는 거 정말 감사합니다만 어 많은 분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좀 조심해 주시기 바라면서 예 삼성의료원에서 만나도록 해요 찬성이 감기 걸린 거 아니에요 찬성이 지금 수염 가리는 거예요 면도를 안 해가지고요 수염을 가리는 거죠 예 저희 나름 아이돌이라가지고 아예 생각지도 못하면 이렇게 생각할 줄 몰라가지고 예 제가 스케줄 있을 때 수염을 깠는데 예예예 지금 약 한 1cmm 정도 자랐어요 예 슬픕니다 예 스케줄이 없대요 대신 이상아 과한 음주는 몸에 나빠 아예 몸에 나쁘죠 알겠습니다 근데 기분이 좋아요 예 하하하하하하 예 자 이제 가겠습니다 저는 가겠습니다 여러분 생일 축하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수염 가리지 마요 나왔습니다 예 안돼 네 항상 건강하시고요 어 기회가 된다면 어 연말 12시 아니 12시 31일 밤 11시 59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멤버들이 함께 있을까 하는 미지수입니다 아마 같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쵸 뭐 뭉쳐봤자 네 네 아니면 뭐 뭐하뭐하하면 모이지 않을까요 아이고 옆에 뒤에 분이 아이고 아이고 걸렸어 아이고야 쟤는 위로 예 어떻게 우리 수지가 하나도 없네 수지 저기 어디 있어 아니 위에 내가 이렇게 찍었는데 다 아까 수지 봤는데 여러분 혹시 마실거면 처음처럼 드셔주세요 아 뭐야 아니 어떻게 수지가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우리 처음처럼 안 마시잖아 쉿 전 아이유 아이유 형도 친하니까요 아 아 비해갔다 아싸 자 어쨌든 나중에 드실거면 예 아이유 아이유가 친하답니다 여러분 예 괜찮아요 뭐 친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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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차미스를 마십니다 아 이 소식을 이 소식을 아이유씨가 들었으면 좋겠네요 이 소식을 수지가 들으면 나는 큰일 나는거 아니야? 수지도 들었으면 좋겠네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그러면 맥주 뭐 우리 친한 사람 없냐? 뭐가? 맥주 맥주라도 좀 없어 친한 사람 우리 밖에 안 친한 사람 네 하하하하 송준경님 되게 좋아했어요 뮤뱅 MC 때부터 아 저는 그 착한 남자 착한 남자 착한 남자가 뮤뱅 MC 후죠? 후죠 저는 착한 남자를 정주행 다했습니다 아 저도 정주행 다했어요 네 본방도 봤어요 아 진짜요? 저 본방은 못 봤습니다 아 괜찮합니다 네 이제 이제 그냥 주저리주저리 떠들고 있네요 그만할게요 이제 자 여러분 갈게요 이제 네 사랑합니다 예 찬성이가 사랑한대요 찬성 아 뚱뚱에서 잘 안되네 자 얼굴 가려 얼굴 가려봐 아이고 예 자 사랑이랍니다 뭐 얼굴 일정이 됐다 된거야?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됐답니다 자 여러분 안녕 내일 만약에 저희 저랑 찬성이가 계획에 대해서 나타나면 절대로 이것때문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힘든 힘든 속마음 예 뭐 그런거 연말을 못 나가서 슬픔 뭐 이런 슬픔으로 예예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그럼 여러분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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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